1. 목재의 건조, 베니아판 등의 합판에서의 접착건조, 약품의 건조 등에 적합한 전기건조 방식은 1. 고주파건조 2. 전동기의 토크 단위는? 3. 3. 다음 사이리스터 중 2단자 양방향 소자는? 4DIAC 4. 전동기 전련물을 종별해서 허용온도 상승한도가 130인 것은 어느 것인가? 4P종 5. 전급 및 용접부가 공기로부터 차단되어 산화방지 효과가 있는 용접은? 2. 원자수소 용접 6. 알루미늄, 마그네슘의 용접에 가장 적합한 용접 방법은? 4. 불활성가스 아크 용접 7. 그림과 같이 광원 L에 의한 모서리 B의 조도가 21대, B를 향하는 방향의 광도는 약 얼마인가? 2. 833 8. 서보 전동기는 서보기구에서 주로 어느 부의 기능을 만든가? 4. 조작부 9. 형광 등의 광속이 감소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4. 형광 등의 부특성 10. 고온도에 의한 환원으로 얻어진 조금속도는 정제금속을 주입한 것을 양극으로 하고 목적금속과 동일한 금속염을 함유한 수용액을 전해액으로 전해하여 순도가 높은 금속을 얻는 방법은? 1. 전해정재 11. 반사율, 투과율, 반지름인 완전확산성 구형글로브의 중심의 광도 I의 전광원을 폈을 때 광속 발산도는? 1. 12. 유도가열의 용도에 가장 적합한 것은? 3. 금속의 열차이 13. 서미스터의 저항값이 감소한다는 것은 서미스터의 온도 변화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이 서미스터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14. 사람의 눈이 가장 밝게 느낄 때의 최대 시감도는 약 몇인가? 3. 683 15. 교류식 전기철도에서 전압 불평형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급전용 변압기는? 4. 스코트 결선 변압기 16.150 배결정구를 반경 22과율, 80의 글로브 속에서 점등시켰을 때의 휘두는 약 얼마인가? 1.124 17. 전열기에서 발연선의 지름이 1. 감소하면 저항 및 발열량은 몇 증감되는가? 1. 저항 2. 증가, 발열량 2. 감소 18. 방속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가시 범위의 방사속을 눈의 감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것 19. 블록선도에서 CR는 얼마인가? 1. 20점 복진 방지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1의 임피던스 분들을 설치한다. 21. 전력음 퓨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정전 용량이 크다. 22. 공기의 열기를 설치하는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4. 연소율이 감소한다. 23. 장거리 송전선에서 단위 길이 단 임피던스 ZR 플러스에 어드미턴스 YG 플러스 C라 할 때 저항과 누설 컨덕턴스를 무시하는 경우 특성 임피던스의 값은 1. 24. 영상별류기를 사용하는 개전기는? 2. 지락 개전기 25.62,000의 전력을 60km 떨어진 지점에 송전하려면 전압은 몇로 하면 좋은가? 3. 140. 26점 개통 내의 갓기기, 기구 및 내자 등의 상호간의 적정한 전력 강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개통 설계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2. 전력 27점 그린과 같은 배전설로에서 부하의 급전시와 차단시의 조작 방법 중 오른 것은? 1. 급전시는 DS, CD순이고 차단시는 CD, DS순이다. 28점 옥레베선의 전압 강화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해야 하지만 경제성을 고려하여 보통 다음 값 이하로 하고 있다 오른 것은? 1. 리닉선 1%, 간선 1%, 분기회로 2% 29점 페란티 현상이 생기는 주된 원인으로 알맞은 것은? 2. 선로의 정전용량 30점 중성점 접지 방식 중 1선 지락 고장일 때 전압 상승이 최대이고 통신장애가 최소인 것은? 4. 소홀이의 터접지 방식 31점 부하역률이인 배전설로의 저항손실은 같은 크기의 부하전력에서 역률 1일 때 저항손실의 몇 배인가? 4. 1위 32.100 단상변압기 3대로 삼상전력을 공급하던 중변압기 1대가 고장났을 때 공급가능 전력은 몇인가? 3. 173 33점 변압기의 보호방식에서 차동개전기는 무엇에 의하여 동작한가? 4. 1위 차 전류의 차로 동작한다 34점 선간전압 3300V, 피상전력 330, 역률.7인 삼상부하가 있다 부하의 역률을 점 8호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약 몇인가? 4. 92 35점 철탑에서 전선에 오프셋을 주는 이유로 오른 것은? 2. 상하 전선의 접촉 방지 36.3상 송배전설로의 공칭전압이란? 3. 그 전설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 37. 부하측의 밸런스를 필요로 하는 배전방식은? 4. 단상 삼선식 38.345 송전개통의 전련협조에서 충격전련 내력의 크기순으로 나열한 것은? 1. 선로해자 차단기 변압기 피래기 39. 무손실 송전설로에서 송전할 수 있는 송전용량은? 1. 40.3상 66의 1회선 송전설로의 1선에 리액턴스가 11, 전격전류가 600의 1대, 퍼센트 리액턴스는? 3. 41. 제13차 고조파에 의한 회전자계의 회전방향과 속도를 기본파 회전자계와 비교할 때에 오른 것은? 이 기본파와 동일 방향이고, 23의 속도 42. 브러시 홀더는 브러시를 정류자면에 적당한 위치에서 스프링에 의하여 항상 일정한 압력으로 정류자면에 접촉하여야 한다. 가장 적당한 압력은? 3.15에서 0.25 43.3상 동기기기의 제동건선을 사용하는 주 목적은? 산안조를 방지한다. 44.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에서 기전력의 위상이 다른 경우, 동기화력을 나타낸 식은 1. 45.226급, 67인 3상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일상저항은? 리액턴스는 0.5이다. 정격전압을 가했을 때, 슬립이 4일 때 회전자 전류는 몇인가? 46. 계좌저항팩, 계좌전류 2 전기자 저항이 0.2이고, 우부와 정격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직류 분건발전기가 있다. 이때의 유기기 전력은? 2. 200.4 47.6급, 220에 3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정격전압을 임가해서 기동시킬 때, 기동토크는 전부와 토크의 220이다. 기동토크를 전부와 토크의 한 배로 하려면 기동전압을 얼마로 하면 되는가? 2. 180이 48. 교류 전동기에서 브러쉬의 이동으로 속도 변화가 가능한 것은? 4. 실학의 전동기 49. 변압기의 임피던스 와트와 임피던스 전압을 구하는 시험은? 4. 단락시험 50.3상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이 아닌 것은? 4. 1차 여자제어 51. 직류기에서 공극을 사이에 두고 전기자와 함께 자기회로를 형성하는 것은? 1. 계좌 52.60 12극의 동기전동기 회전자계의 주변속도는? 320. 53.4극 63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전부와 회전수는 1600이다. 동일 토크로 회전수를 1200으로 하려면 2차 회로의 몇뒤 외부 저항을 삽입하면 되는가? 2. 54.3상 유도전동기의 원선도 작성시 필요치 않은 시험은? 4. 슬립 측정 55.3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있어서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5. 상곤 수비를 바꾸어서 전동기의 특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56. 동기 발전기의 안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계상 고려할 점으로서 틀린 것은? 2. 단락비를 작게 한다. 57. 단상 반파 정류회로에서 변압기 2차 전압의 실효값을 일화할 때의 직류 전류 평균값은? 1. 58.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변압기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 브러시 접촉 저항을 적게 한다. 59. 그린과 같은 동기 발전기의 무브와 포화 곡선에서 포화 개수는? 3. 60. 단상 단건 변압기 2대를 V결선으로 해서 3상 전압 3체를 3,300로 승합하고 150를 승전하려고 한다. 이 경우 단상 단건 변압기 1대분의 자기 용량은 약 얼마인가? 3. 7. 87. 61.2인 라플러스 함수를 시간함수로 고치면 어떻게 되는가? 3.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 62. 대칭 3상 교류에서 각 상의 전압이 1대 3상 전압의 합은 1형 63.1대 1 플러스 2의 실효 값은? 4. 64. 어떤 회로의 단자 전압 및 전류의 순식 값이 1대 복소 임피던스는 약 몇인가? 1. 42.5-11.4 65.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결선된 3상은 평형 회로에서 전원 전압이 200V 부하 1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8인 경우 선전류는 몇의 인과 3 66. 단자 전압의 각 대칭군 V형, V1, VE가 0이 아니면서 서로 갖게 되는 고정의 종류는? 3. 2선 지락 67. 다음과 같은 전기회로의 입력을 출력을 라고 할 때 전달함수는? 4 플러스 1 68. RC 회로의 입력 단자의 계단 전압을 임가하면 출력 전압은? 2. 처음에는 입력과 같이 변했다가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69. 어떤 회로의 50V인가? C4가 흘렀다면 유효전력은 몇 W인가? 3. 86.6 70.에서 모든 초기 값을 0으로 하였을 때의 이 값은 3 71.0에서 스위치 S를 닫았을 때의 정상 전류 값은? 3. 3.5 72. 교류 회로에서 역률이란 무엇인가? 2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의 여연 73. R의 저항 3개를 Y로 접속하고 이것을 선간전압 200V의 평형 3상 교류 전원에 연결할 때 선전류가 20A 흘렀다. 이 3개의 저항을 로 접속하고 동일 전원에 연결하였을 때의 선전류는 몇 A인가? 4. 60 74. 비정연파에서 여연 대칭의 조건은 어느 것인가? 1. 75. 그린과 같은 회로의 출력전압의 위상은 입력전압의 위상보다 어떻게 되는가? 2. 뒤진다 76. 그린과 같은 회로의 합성 인덕턴스는? 4. 77. L형 사단자 회로망에서 R1-R1을 정합하기 위한 Z1은? 4. 78. 임피던스 궤적이 직선일 때의 이에 역수인 어드미턴스 궤적은? 3. 원점을 통하는 1 79.3F인 커페시턴스를 50의 용량성 리액턴스로 사용하려면 정형파 교류의 주파수는 약 몇 후 하면 되는가? 3. 1. 06 80. 그린과 같은 T형 회로의 영상 전달 정수는? 1. 0 81. 765호 특과학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2차 접근 상태로 있는 경우 전선 높이가 최저 상태일 때 가공전선과 건조물 상부하의 수직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4. 28 82. 고압 옥상전설로의 전원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이들 사이에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2. 60 83. 고압 가공전선이 상부 조형제의 위쪽으로 접근 시에 가공전선과 조형제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4. 2. 0 84. 특과학 가공전설로의 중성선의 다중접지 시설에서 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각은 몇 이하이어야 하는가? 3. 300 85.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과 접근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사이에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3. 40 86.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기타 회전기의 전련내력 시험시 시험전압은 권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몇 분 이상 가하여야 하는가? 20. 87. 터널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의 저압인 경우 이동전선은 몇 mm 이상의 0.6 EEP 고무 전련 클로로 프랜 케이블이어야 하는가? 3. 75 88. 전기욕기용 전원장치에 금속제 외압 및 전선을 넣는 금속관에는 제 몇 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3. 제 3종 89.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4. 휴대용 전화설비를 갖춘 22. 9. 변전소와 기술원 주재소 90. 고압용 기계기구를 시설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는? 2. 시가지 외로서 지표상 3m인 경우 91. 전철에서 직류기선의 비전량 부분이 금속제 지중관로와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상호 전식 방지를 위한 이격거리는? 2. 1m 이상 92.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고압옥래별선의 시설에 사용되는 연동선의 단면적은 최소면 mm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3. 6. 93. 전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이 부하전류의 일부를 대지로 흐르게 하여 전선화력 94. 특고압용 변압기로서 변압기 내부 고장이 발생할 경우 경고장치를 시설하여야 뱅크 용량의 범위는? 2. 5천 이상만 미만 95. 154 가공전설로를 제1종 특고압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사용전선은 인장강도 58.84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면 mm의 이상의 경동연선이어야 하는가? 4. 456. 동일 지지물의 고압가공전선과 저압가공전선을 변가할 때 저압가공전선의 위치는? 4. 이 저압가공전선을 고압가공전선 아래의 시설 97. 시가지의 시설하는 특고압가공전설로의 철탑의 경관은 몇 미터 이하이어야 하는가? 4. 498. 지중전설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매설 깊이는 최소 몇 cm 이상이면 되는가? 1. 120 99. 저압가공전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흥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4. 6.5. 100점 지중전설로의 매설 방법이 아닌 것은? 2인식